사냥 가자 우리 석꾼님들 출출하시다 고기 잡으러 가자 아냐아냐 섣불리 가지마 피보 만들고 가자 번개 맞으면 막 데미지 입네요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꽃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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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개입니다 대개 어 재우네 애들을 재워 대개 잡았구요 영덕 대개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꽃게찡 갑니다 꽃게 또 있다 꽃게 두마리는 있어야지 그렇지 한마리는 부족하지 그렇지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짝이 안죽네 엄마야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기 안죽네 침착하게 맞아 잡자 잡자 그렇지 저거 또 뭐있다 저거 또 뭐있어요 어어 어어 치레카치레카 치레칸데 치레카치레 치레카치레카 어? 아 치레카 도망갔어 아아 치레카 도망갔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 너무 아까운거 그래도 영덕 대게 대게찜 겁나 큰거 두마리 먹을 수 있죠 흐흐흐흐흐흐 치레칼은 없지만 내가 아까 그 받은게 뭐지 어 저거 뭐 모잔데 저거 모자 같은데 저것도 빨리 삽질해라 그렇지 넣고 넣고 뭐가 나오나 병사들을 위한 식량복 아아 이제 요리사 요리사 아아 이제 구색이 갖춰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요 고기만 잡아서 생 날고기 생 꽃게를 먹을 순 없겠지요 익혀 먹어야지 요리사 갑니다 요리사 일단 요리사 가는동안에 이런거 한번씩만 해보고 갑시다 제일 쉬운거 오일보 봄 1400 봄봄봉 공 COM ㅚ 봄봄본뽕 뽕 뽕뽕뽕 뽕뽕뽕뽕 뽕뽕뽕뽕뽕뽕뽕뽕 뽕뽕뽕뽕뽕뽕 어우 나무 묵제 좋은거 주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더 하고 잘자요 고맙습니다 아 다 받았죠 손님 있는데 놀랬어 아 얘 아직도 안갔어 이제 갔겠지 자 가자 이제 하자 뭐야 왜 안나와 요리사 됐다 딜리셔스 처음 뵙겠습니다 이 몸은 요리사 라가샤폰 신임을 위해 모두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겠소이다 라가샤폰의 시칼 다루기를 보십시오 맛있는 슈트는 어떠십니까 잽싸게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양배추 소재구나 내가 고프다고 존재요리사 라가샤폰 이 몸에게 너의 실력을 보여 맛있는 슈트를 만드는거다 와우 이 몸이 신음할 정도로 맛있는 슈트를 만든다면 멋진 포상을 주지 야무지게 만들어 보자 서 시작하자 타이밍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아이고 된거야 안된거야 아 intro 아 귀여워 띠띠띠띠 띠더띠비뼈 띠대띠띠띠 precise 에스 academy 에스 음 musi 쪼금 빨리해야 되는구나 τούwnwnwnn MP EP 인도율인가 어 뭐야 너무 잡탕인데 이거 무슨 맛이 나는 거야 이거 많이 틀린 것 같은데 개성적인 맛이래 완전 맛있진 않은가 봐 뭐 저로 만들어준 거니까 이거라도 주지 완전 맛없지도 않지만 훌륭하지도 않다 자기 아니 근데 재료는 네가 골랐잖아 재료는 자기가 골라놓고 저런다 그렇지 레몬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쉬지 너무 쉬지 아 아 버프템을 만들어주는구나 모두의 HP가 상승한데 맛없는 스튜 아 맛없는 거였어 맛없는 건데 얘가 상처받지 말라고 개성있는 맛이라고 했는 거야 맛없는 스튜이었습니다 어휴 부들부들 창풍을 하나 새로 만들까 이제 중간이 좀 단단해야 되잖아 허리가 중요해 항상 어? 어 그 창풍을 어 나 지금 차링이 몇이었지 537 차링이 있으니까 창풍 하나를 빼고 창풍 하나를 빼고 어느 애를 고를까 이거 알아맞혀 보십시오 띵동댕 너 장비 좀 빼줄래? 장비 좀 빼줄래? 미안한데 미안하다 너는 훌륭했다 너는 기억에 남을 것이다 더 멋진 창풍으로 태어날 것이다 537이면 잠깐만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오 만들 수 있어 현존하는 최고 재료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어떤 아이가 탄생할지 느리지만 강한 아이래요 과연 오 우와 쟤 아까 걔 아니야? 우와 쟤 아까 그 나쁜놈 왕 아니야? 겁나 쎄 보이는데?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으어어 요 창풍 자 방패퐁이랑 함께 아 방패를 방패퐁을 좀 강화해야 되겠구나 방패퐁이 너무 기본 애들밖에 없구나 뭐 일단 아쉬운대로 잘했죠 그리고 저장을 하고 그럼 저거는 어떻게 들고 가지? 음식은? 음식은 어떻게 들고 가는 거야? 아 위에 있구나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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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틸을 여기서 가지고 갈 수가 있어 아아아 오키도키 와 이제 그러면 이제 저 요리도 한 번씩 해갖고 가지고 다녀야겠네 아 아 와 투점기 uais구요 우와 투점기 가자 이제 바닥폭룡들이 어떻게 투석기를 와 투석기 좋구요 투석기 넘어가잖아 아 투석기 넘어간다고 조준하네 기마병을 데리고 왔어야 됐어 기마병을 데리고 왔어야 됐어 여긴 안 넘기겠지? 넘어가는데요? 넘어가는데요? 아 어 됐다 이번에 우측담장 넘어갑니다 웃다가 우측담장 넘어갑니다 웃겨갖고 우측담장 가자 이제 아 좋아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오 방패좋은거 나왔어 방패 야 나 방패 먹으러 가야돼 방패 방패 먹으러 가야된다고 비켜 그렇지 어 왜 어 왜? 아아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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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미꺼야아 흐흐흐흐 흐흐흐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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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석기만 믿어 두석기만 믿고 간다 네 다미님 주무세요 잘자요 아 두석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딱 막기만 하자고 가까이 가면 공격하잖아 막 저 두석제대들 오케이 저거 빠졌구요 이제 공격해도 될 것 같은데 아유씨 아하하하 이제 공격해 공격해 어우 죽었어 왜 다 죽었냐 왜 또 갑자기 죽는 분위기 두석기 부셔졌냐 그냥 같이 싸웠어야 되나봐 이거라도 먹고 죽자 그냥 싸웠어야 되나보네 기마병 기마병 데려와야겠다 아 저 까시가 있네 또 밑에 까시가 있었어 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 체크치카를 하는게 맞나 그러면 밑에 까시도 나오니까 치카 치카가 더 체크체카하는게 맞겠죠 그죠 크 흐흫 쓰읍 하아 이번판만 해도 해보고 안되면 다음에 하는걸로 제가 사냥 겁나게 해서 최강의 부대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밥 리타이어 해서 밥 남아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다 죽었으면 다 없어졌을텐데 리타이어를 눌렀기 때문에 리트라이 할 수 있습니다 먹고간게 아니구나 가서 가면서 먹는거죠 오쌈님 파타펀 꿀잼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스읍 체크체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잘자요 저도 조금있으면 정리할게요 오쌈님 오쌈님 우와 앞으로 많이 가는게 좋지 않네 투석길로 가야되겠네 저거 없어진다 없어진다 활 활 활 활 활 활 안돼 활 활 활이 없어졌어요 최대한 뒤에서 소심하게 소심하게 네 시간제한은 없는거같애 그렇지 좋아좋아 이거야 이거 신중해야지 이놈들아 저건 뭐지? 저건 뭐지? 저건 뭐지? 저건 뭐지? 저건 뭐지? 지금 버텨 안되겠다 얘네는 잡아야겠다 얘네는 잡고 가야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! 아 왜이 그렇지 좋아 지금 좋아 아 쪼끔 더 가야겠다 아 됐어 이제 자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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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막아 도로에 망치래 투석기 좀 빨리빨리 해라 여기 애들 죽는다 투석기 왜 안던지냐 한번 가야되나 어? 투석기가 안보이는데 투석기 안보여요 투석기가 없어 어떻게 해야돼? 투석기 없는데 오케이 망치 없어진다 오케이 깼습니다 빰빌러볼 빰빌러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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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성공이야 후 후 아니야 다시 얘네 다 살릴수 있잖아요 그거 다 먹었잖아 헬름 다 먹고 왔지 않나 아 아 힘겨웠다 다 먹었으면 다 다 부활할 수 있어요 먹힌거 아니면 돼 투석기가 고장나버린거가 있습니다 역시 저런걸 믿고 있으면 안되면 야 저거라도 있었으니까 깼지 허허허 쟤 열받았어 그것보다 바치코이산에서 거대한 타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톤 거대톤타워가 그렇습니다 거대톤타워는 화살에 약하다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만 굉장한 맞바람이 불고 있어서 활퐁이 제 역할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맞바람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뭐 거대한 거대톤타워 풍차가 돌고 있어서 바치코이산의 성래에서 강한 맞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 아 기적 기적의 순풍 기적을 새로 가져가야 되는구나 기적을 어디서 가져가지? 모모치라고 불리는 핑크색 모치치도 출발한다 핑크색 모치치를 잡아야되나? 지금은 가봤자 안될 것 같애 핑크색 모치치를 한번 잡아 봅시다 저장 저장 나 저장 안했지 딱 여기까지 하고 핑크색 모치치 잡으면 그 다음까지 하고 기적을 얻으면 그 다음까지 하고 못 얻으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저장 이 파타퐁은 너무 오래해도 지겨워져 적당히 하루 한두시간 정도씩만 딱 해줘야 재밌을 것 같애요 왠지 그죠? 얼마 안남았어 아 근데 얘네가 맵을 돌려막기를 해버려가지고 모르겠네 끝이 어느정도인지 핑크색 모치치를 잡으러 가자 핑크색 모치치를 잡으러 가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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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마퐁 오케이 빼고 방패퐁도 장비 업그레이드 해주고 죽어요 해제하고요 나갔다가 다시 저장하고요 저장은 해도 해도 부족하지 않다 아니 뭐야 과하지 않다 자 자 여기 한번 가봅시다 저장에 입을래 그러게 해머는 누가 끼는 거지? 또 뭐가 있나? 해머 끼는 캐릭터가 있나? 전진안해 기다려 이놈문들아 가 이제 어디에 제일 잡아야되나? 소이바빵 네 자 이거 귀하 그르치이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뭔진 모르겠지만 뭐가 나왔어 신호등 치킨이지요? 붉은데기 오 뭐야 풍데기다 장수하는 순간 오 신기한게 계속 나오네 자 박구여 호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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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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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..옇...예! 뭐지? 뭘 먹은 거지? 바라밤빰빰빰 바라밤빰빰빰 어 저기 뭐 나왔습니다 빨리 빨리 삽질해 삽질해 뭔가 보게 준비 완료 어 쟤 뭐야 쟤 뭐야 귀여워 너 귀여워 너 귀여우다 광대냐 광대 같은데 너 너무 귀여우다 그러면 쟤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건가 이거 뭐야 요코라 오아시스에서의 지은 모모치에서 나왔다 숨겨진 유적의 위치를 표시한다 숨겨진 유적의 위치라 숨겨진 유적의 위치라 숨겨진 유적의 위치라 자 아직도 걸어가고 있네요 음 그렇다면 숨겨진 유적 어 어 유산이 잠들어있는 유적이 발견되었다 요거를 한번 더 가야되나 저장 알았어 저장 저어장 내 맘속에 저어장 저장 저장은 해도해도 과하지 않다 이제 갔나? 다 갔니? 아직도 가고 있니? 어 됐다 됐다 킹콩 화강을 처음 뵙겠습니다 손님 크리스탈을 두드리는 킹콩킹콩 신님의 위대한 조처에 의해서 스푼을 들고 킹콩 등장 이 콩킹콩 화강하고 실력을 발휘하지요 광석은 어떻습니까? 이 몸의 실력과 이 스푼으로 멋지게 가져와보지요 광석이 이선 강석 으 당신은 누구지? 나는 가라 그르 야호 커다란 바위아야 당신은 콩킹콩이죠 잘 부탁해요 몸이 너무 커서 아무도 놀아주질 않아 놀아줘 놀아줘 난 놀아줘 바이 리듬에 맞춰서 O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깜짝이야 야 그러니까 친구가 안 놀아주지 위험하잖아 뭐 이정도야 뭐 껌이지 퍼펙 눈물이 바위가 되었대 너무 감동했어 오오 뭐야 저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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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탄광석 전설의 광석 아 좀 파타퐁 더 좋은 파타퐁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재료가 아닐까 그죠 미스릴 티탄 미스릴이 더 좋은 거네 근데 이걸 하려면 1050차링이 필요하다 미쳐버렸다 미쳐버린다 1200 최소 1200 저 좋은 재료로 파타퐁을 만들려면 미친 듯이 사냥을 해야 한다 음 촬영이 없는 이유가 지금 계속 사냥을 안하고 스토리만 해서 그래요 사냥도 해드려야 되는데 또 사냥만 하면 또 우리 석군님들 심심해 하실까봐 지루해 하실까봐 나중에 방송 아닐 때 사냥은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스토리만 해서 위чик에 대해